좀 더, 그러니까 엄지를 우리가 이 넓은 면에 받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맞긴 한데 좀 더 손가락이 우선적으로 잡혀야 돼요 어쨌든 쥐는 힘으로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얘를 붙이고 쥐어버리면 생각보다 그립이 손 안에 들어와요 쥐는 힘, 손가락 힘이 생각보다 전달이 많이 안 되거든요 손가락을 우선적으로 잡아내야 돼요 수비 위치로 한번 가보실까요? 되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많이 없는 느낌이에요 많이 안 해본 거, 많이 안 기다려 본 거 이런 느낌? 제가 던져드리는 공 다 이쪽으로 한번 떨궈볼까요? 한 번? 이쪽으로? 어떻게 수비로? 제가 던져드리는 거 전부 다 그냥 쉽게 갈 거예요 백핸드로 다시 해볼게요 이거 어디서부터 가야 될까? 어디서부터 거쳐야 되지? 수비가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백으로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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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 백핸드로 드라이브를 한번 툭 쳐볼까요? 드라이브를? 수비 상태에서 발 움직이지 말고 오면 툭 아 이렇게 치는구나 손등을 엄청 잡아당기네 공 가하게 쭉 한번 밀어보실래요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쭉 밀어볼까요 그때 수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손등이 엄청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까버리는 느낌 얘를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강해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약간에서 되게 앞에서 이렇게 얘를 당기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공이 이렇게 무겁게 앞으로 좀 실려가는 거 조금만 더 길게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치면 밀려 나오는 느낌이 나서 이걸 살살 치거나 그러니까 이게 스냅이 좀 정상적으로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하위 단계 연습을 해야 돼요 수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수비도 물론 수비가 잘 돼야 하는 건데 이게 잘 되려면 하위 단계에서 백핸드 스냅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베이직한 백핸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긴 해요 이게 잘 돼야 그때 연습했던 게 또 잘 되거든요 제가 드린 거 드라이브 편하게 한번 쳐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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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강하게 빠르게 잡아 당기는 이유는 혹시 좀 있습니까 다음 동작을 또 준비를 빨리 해야 돼요 다음 동작을 빨리 하려고 이게 스윙이 돼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코치네 약간 여기서 때렸으니까 때리고 이런 느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스윙이 느껴져요 얘가 이렇게 스윙이 완료 어우 죄송합니다 스냅 스냅 그러니까 드라이브 연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스냅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기 이후에 이제 연결하는 동작이 이런 느낌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스윙으로 느껴져요 되게 한 스윙으로 묶여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때려내고 그러고 나서 준비하는 단계가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 이거처럼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공 칠 때 공을 치기도 전에 막 가운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 연습이 아니라 백핸드 스냅 연습 스냅에서 그래서 이렇게 끝낼 거예요 그냥 가운데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물론 연습한 거를 우리가 안 하겠다 지우겠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끝내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좀 더 그러니까 엄지를 우리가 이 넓은 면에 받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보다는 얘가 맞긴 한데 좀 더 손가락이 우선적으로 잡혀야 돼요 손가락이? 네 어쨌든 쥐는 힘으로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얘를 붙이고 쥐어버리면 생각보다 그립이 손 안에 들어와요 쥐는 힘, 손가락 힘이 생각보다 전달이 많이 안 되거든요 손가락으로 우선적으로 잡아내야 돼요 너무 이런 느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이 쯤에 물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손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너무 라켓을 감게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 마디 끝단이 좀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생각보다 두껍게 백핸드로 지을 거고요 네 천천히 오케이 오 나이스 툭 아 근데 준비를 좀만 편하게 그냥 오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준비를 좀 더 요렇게 내리고 있어볼게요 라켓을 그러니까 이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라켓을 우리가 공을 앞으로 치려면 넘겨내야 치잖아요 근데 좀 세게 당기고 있으면 이미 팔 뺐을 때 너무 많이 넘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얘가 넘어간 걸 쥔다 손에 넘어간 걸 쥔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넘겨놓고 있으면 여기서 아예 정지 상태에서 힘을 주는 느낌이에요 약간 좀 채찍 내지는 낚싯대 같은 느낌으로 얘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게 여기서부터 스윙까지 스냅까지가 한 획이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빼면 얘는 아직까지 일을 안 하는 느낌? 정지 상태에서 가져간다는 느낌이 커요 이런 느낌? 라켓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면 꽤 그럴싸해 보여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요렇게 하고 있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힘 빼 볼까요?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게 얘가 넘어간 걸 쥐는 힘으로 비틀어 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이스 아이고 당기지 마세요 툭 나이스 나이스 쥐는 힘으로 툭 엄청 올라가네 다시 천천히 더 늦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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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뭉직하게 맞는 느낌이 안들어요 앞에서 맞아서 일찍 건드려서 나이스 왼팔 좀만 뒤로 빼볼까요? 왼팔 돌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버텨버리면 손은 잘 못 돌고 이게 팔이 나가야 되다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얘를 잘 빼줘야 돼요 얘가 팔이 빠져야 어깨가 빠질 거고 얘가 빠져야 얘가 들어온다가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왼팔이 좀 뒤로 빠져서 얘가 여기서 손이 온전히 잘 돌아야 하는데 앞으로 쫓아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공을 쳐야 되니까 돌아지긴 하나?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손이 잘 돌려면 약간 이 어깨가 들어와야 얘가 온전히 잘 손이 온전히 혼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있으면 이렇게 비틀면 고공출로 셀 것 같아요 얘가 안 빠지고 버텨버리면 손이 잘 못 돌고 팔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잘 빠져주면 손이 잘 돌 수 있는 위치로 간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할 수 있다 천천히 천천히 하 팔이 엄청 세게 나오네 툭 어 손으로만 툭 친다 천천히 보면 여기 있는 거 쳤다네요 방금 네 잡으세요 잡으세요 여기 있는 거 치면 손이 회전하면 라켓이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이렇게 끝나야 돼요 지금 보면 이만큼 와 있잖아요 방금 라켓 가운데까지 보고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실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되잖아요 응 그래서 끝나면 그냥 이렇게 끝나 있어야 돼요 아 네 약간 라켓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손이 비틀어지면 이걸로 끝 손목에 가동을 다 해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걸로 끝 그죠?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은 힘을 아예 가운데로 져버린 느낌 아 네 네 네 이렇게 똑같아요 앞에 보면 돌아간다 나이스 공이 들어온 거 나한테 온 거 친다가 돼요 내가 쫓아가서 잘라낸다가 아니라 내 어떤 그 위치까지 얘가 충분히 들어온 거 내가 때려낸다 천천히 툭 나이스 손으로 툭 나이스 지금처럼 오케이 아 일부러 보실 필요 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나이스 나이스 툭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공 들어온 거 나이스 지금처럼 아 코치님 기다리니깐요 네 직선으로 칠 수 있어요 힘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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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항상 급하니까 공이 좀 세죠 방향을 못하고 자꾸 대각으로 세고 그래서 아까 영상에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표유라는 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백핸드가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힘을 안에서 밖으로 내야 돼요 근데 아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립도 좀 덜 두꺼워서 밖에서 얘를 잡아 당기는 느낌이 강해요 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일부러 긍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약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오는 느낌이 강해요 안에서 밀어내는 느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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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는 느낌으로 쳐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안에서 바깥으로 네 근데 밖에서 있는 걸 잡아 당기고 있어요 손등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생각보다 이렇게 손 쥐는 힘으로 툭툭툭툭 돌아가야 돼요 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나 드라이브 이게 아니라 백핸드의 스냅은 이렇다 이걸 좀 잘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거 할 때 엄청 편해지거든요 오케이 오른발 앞으로 와볼까요? 툭 쳐 볼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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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툭 좀 더 손을 이것도 보면 이런 느낌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애를 넘긴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손목을 더 두껍게 잡혀야 돼요 안에서 이렇게 때려내야 되는데 약간 좀 약간 옆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힘을 못 받아요 그럼 얘를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지가 꽤 받친 채로 힘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립이 조금만 약하게 그러니까 반그립 이렇게 잡히면 힘을 이렇게 줘야 돼요 라켓이 넘어가야 하니까 그러면 자꾸 손 등을 바깥으로 당겨내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엄지가 받쳐주면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네 손가락 쥐는 힘으로 네 툭 오케이 자 여기서 왼발 떼 볼까요 왼발 뛰고 쳐 볼게요 그냥 왼발 뛰고 계세요 이렇게 들고 계세요 아 그걸 쳐 볼게요 나이스 오케이 가볍게 툭 너무 중심 잡기 힘들면 발끝 살짝 대볼까요 네 네 그렇게 툭 얘를 하는 이유는 팔의 개입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면 얘를 때리게 되면 반작용은 밀리거든요 네 중심을 못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만 쓰면 몸의 움직임이 별로 안 생겨야 해요 이렇게 툭툭툭 치면 아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 말고 다른 데서 만들어진 힘은 최대한 없어야 해요 천천히 나이스 지금 좋아요 오케이 방금 나이스 툭 너무 세요 세다 네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는 건데 툭 나이스 나이스 죄송합니다 천천히 네 더 들어온 거 더 들어온 거 나이스 오 너무 나이스 급치면서 툭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툭 오케이 오 너무 나이스 그립 좀만 두껍게 잡겠습니다 좋아요 툭 나이스 오 너무 나으셨다 다시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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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요 다시 오 좋아요 요거를 한번 수비할 때 한번 해볼게요 공이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내 손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스윙이 안으로 굳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밖에서 툭 하고 끝나도 돼요 네 아파요 아파요 아 아파요 앞이에요 앞이에요 아까처럼 드라이브로 내가 치는 공이 앞으로 무겁게 쭉 나가야 돼요 지금처럼 흩어지고 떠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엄청 이렇게 뒤집어졌네 방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그럼요 뺄 때 이렇게 떨어지니까 예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젖혀야 돼요 네 젖힌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금 어떻게 해야지 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날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접시 날리듯이 치는 거 같아요 네 힘을 이렇게 접시 날리듯이 이렇게 날리는 느낌 맞아요 막 안에서 꽉 잡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느낌을 안에서 잡혀야 되는데 약간 접시 이렇게 슉슉 날리듯이 네 나이스 조금 더 천천히 스윙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윙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벽 가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얘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벽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벽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돌 수 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벽 때문에 네 오 맞아요 오 약간 그런 느낌 네네 좋아요 네트 안 넘어가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쳐 볼게요 나이스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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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말지 않게 이거 빨리 감지 않게 오케이 나이스 오우 좋아요 투 오우 나이스 오우 너무 좋다 투 오우 나이스 나이스 좀 더 감지 않게 오우 좀 네 좋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을 감는 힘이 너무 많이 개입됐던 거 같아요 일찍 그래서 얘가 빨리 뒤집어져 있는 거 좀 더 얘가 이 손 스냅 주먹 전체가 이렇게 돈다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얘가 약간 일찍 쥐어지면서 빨리 뒤집힌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난리들지 네 이런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게 아니라 더 생각보다 더 이 주먹 전체가 크게 돌아야 된다 너무 손가락을 말았다 얘의 많은 힘이 너무 강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수정하면 좋아질 거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연결해서 한번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E4A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 이거를 저에게 협찬해 주시기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자 이 아미노 리젠은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레슬링 선수 역도선수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근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저도 엘보 많이 알았는데 요걸로 한번 제 엘보 보강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